이야 이야 우와 장난 아니다 뭔가 반짝였다 반짝 북극성 북극성 추적 설득 제가 찍고 있는 인공위성 북극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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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배정도 북극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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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극 Stanford 북극성 북극성 일본 비행기는 그냥 저기 궤도대로 가는데 또 갔다와요 이제 뭐 태어 뭐 또 멈춰있다 딱 멈춰있네 신기하다 사냥거리는 것들인데 제일 오래 멈출 수 없는데 전혀 안닿았다 우와 장난 아니다 헬리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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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mı